고기 먹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, 고기 먹고. 저런 게 집에 왜, 집에 저런 게 왜 있죠? 렛츠고! 아, 오셔. 다들 뭐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. 패스릭 봐요, 패스릭. 왜 이렇게 잘 놀아. 지금 무슨 영화 세월간이들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나보다 잘 놀아. 내가 좀 힘들더라고. 못 쫓아가겠더라고. 젊으니까. 응.